2018 KBL 유소년클럽 농구대회인 군산, 이곳은 월명체육관입니다. 벌써 두 번째 날 경기가 벌어졌고요. 앞서 네 경기가 펼쳐졌는데요. 좀 어떻게 보셨나요? 저학년 경기인데도 고학년 못지 않은 박병의 성부, 경기 막판까지 성부와 갈리지 않는 멋진 성부가 나오기도 했고 어떤 팀들은 또 일방적으로는 경기가 흘러가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또 어린 선수들이 정말 귀엽게 공을 다루는 모습이 정말 즐거워 보였고 재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저희가 A코트에서 경기를 전해드렸었는데요. 어제 A코트에서는 고학년 경기가 펼쳐졌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오늘은 A코트에서 저학년 경기가 펼쳐지고 이거는 KBL에서 이 중계가 A코트만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고학년 부, 오늘은 저학년 부가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같은 코트에서 선수들이 고학년 선수, 저학년 선수가 한꺼번에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저희는 선수들의 성장 과정이나 신체적인 조건 같은 게 조금 차이가 잘 보이거든요. 그렇죠. 또 옆에 코트에 보면 고학년 선수들인데도 저학년 선수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고학년 선수들인데 신장이 좀 좋은, 신체가 좀 좋은 선수들도 보이거든요. 아무래도 성장기에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신체가 좀 큰 선수들은 키가 확 커 보여요. 그렇죠. 신장이 좋은 선수들은 좀 더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공격을 이어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초등학교 클럽 농구 같은 경우에는 농구를 시작한 지 꽤 오래된 선수들이 있지만 이제 같이 시작한 선수들이거든요. 특히 저학년 부분은 더더욱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체 조건이 선구에 큰 영향을 미치죠. 그렇습니다. 성장기 있는 선수들이 신체 조건을 이용해서 어떤 경기를 펼칠지 저희가 전해드릴 다섯 번째 경기는요. 울산 모비스와 KGC 그리고 저학년 1팀의 경기입니다. 이 팀들의 상대 전적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모비스 같은 경우는 어제 경기에서 LG 상대 그리고 전자랜드 상대에서 모두 승리를 거뒀었습니다. 그렇죠. 인상공사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두 경기를 했는데 두 경기 다 쳤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2승과 2패 중인 팀인데 전력만 놓고 온다면 현대 모비스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지만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인상공사가 어떤 반전을 만들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선수들이 점프볼을 위해서 경기장 중앙에 섰습니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경기를 펼쳐졌고요. 계속해서 KGC가 먼저 수비를 이루겠습니다. 선수들이 혼전 상황입니다. 빠르게 공격을 이어나가고 있는 KGC입니다. 여의치 않습니다. 모비스의 강한 압박을 통해서 KGC가 계속해서 공의 소유권을 가져갑니다. 지금 선수들이 마음이 급해서 선수들이 심판이 파울을 지지하고 난 다음에 시그널을 하고 있을 때 마음 급하게 공격을 시작을 했었어요. 그렇습니다. 보통은 심판이 공을 건네줬을 때 그걸 인바운드 패스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잠시 경기가 종료됐다가 다시 접속하게 되고 있습니다. 어린 선수들이다 보니까 그걸 기다릴 틈이 없죠. 그렇죠. 열정이 앞섭니다. KGC의 하지만 2공도 좀 길었습니다. 인상공사가 지금 드리블만 정확하게 치고 나갔다 그러면 완벽한 특정 기회였는데 드리블 실수가 나왔죠. 이건 또 어린 선수들이라 보니까 또 나올 수 있는 장면이죠. 그렇습니다. 손석희 선수였는데요. 계속해서 모비스가 공격을 이어나가 있습니다. 코너 쪽에서 직접 파고듭니다. 두 점 성공시켰습니다. 바스킷 카운트가 선원이 됐고요. 이미 득점은 선원이 됐습니다. 김민기 선수가 슛을 들어갈 때 강하게 밀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거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와 슛을 득점까지 만들어주네요. 지금 다시 득점 장면이 나오는데요. 1구는 성공이 되지 못했습니다. 자유투는 성공이 되지 못했고 그대로 소유권은 KGC가 가져가겠습니다. 중원에서 KGC가 계속해서 황선우가 뒤에 있는 동료를 바라봤습니다. KGC 소유권 혼전 상황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이 공은 넘어지면서 모비스가 빠르게 들어가는 동료를 봤습니다. 모비스 하지만 최민혁이 끊어냈습니다. 선수들 엎치락뒤치락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골대 밑에서 다시 KGC의 공 뒤에 손석 봤습니다. 동료를 봤고요. 그 전에 파울이 선언된 것으로 보이죠. 지금 한 차례 왔다 갔다 설문과 민물이 왔다 갔다 했는데 선수들이 마음이 조금 급하다 보니까 드리블이 안정되지 않고 그러면서 실책이 조금 나왔었거든요. 그 가운데 헛슬플레이도 나오고요. 그렇습니다. 정말 멋진 장면도 나오고 있습니다. 황선우 선수가 공을 살려내는 장면인데요. 계속해서 KGC의 공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다시 오늘 KGC 선수들 소유권을 잘 가져가고 있는데요. 최민혁이 옆에 동료를 봤습니다. 하지만 여의치 않고 모비스의 압박이 거셉니다. 두 점 하지만 미치지는 못했고요. 골밑에서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지금 저항력 경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리고 키가 작다 보니까 슛 거리도 좀 짧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골님과 가까이 가서 슛을 시도하려고 하고 그렇지 않을 땐 지금 같은 리바운드가 발생했을 때 득점 기회로 이어지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럴 때 득점을 좀 해줘야 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코트에 있는 지금 농구 골대의 높이가 거의 성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예전에는 2m 80으로 낮았었는데 선수들이 중학교 올라갔을 때 바로 높이가 높아지면 적응을 하기 좀 힘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부터도 3m 5cm로 높이를 쫙 같이 성인과 똑같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파울이 이뤄졌습니다. 황선우 선수의 자유투에 이은 KGC의 공격이었는데요. 파울이었습니다. KGC가 계속 혼전 상황입니다. 빠르게 공격으로 이어가려고 하지만 모비스 선수들이 라인을 굉장히 위에까지 올려가지고 압박을 진행하는데요. 그렇죠. 저거는 드리블 능력이 좀 떨어지니까 압박 수비를 통해서 공격을 더 많이 하겠다. 그렇습니다. 드리블의 길이를 줄이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또 어린 선수들이다 보니까 드리블 능력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실수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실수를 유도하겠다는 의미죠. 어제 고학년 형들과는 다르게 공을 컨트롤하는 힘도 약간은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죠. 모비스가 파고듭니다. 두 점은 성공시키지는 못했습니다. 다시 모비스의 공입니다. 라인 앞에서 코너 쪽에서 직접 파고듭니다. 얹어놓습니다. 아쉽습니다. 다시 크로스오버에 이은 드리블을 보여주고 있는 모비스 선수 최민혁이 가로챘습니다. 최민혁 두 점 성공시키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꽤 흘렀는데 아직 스코어는 2대1입니다. 그렇죠. 두 점 성공시키지 못했습니다. 모비스 가가로챘습니다. 지금 한 4분 정도 흘렀죠. 그렇습니다. 전반전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흐르고 있고 모비스 선수들은 말씀해주셨다시피 드리블의 길이를 줄이면서 패스 통해서 두 점 골밑에서 그 전에 파울이 선언이 됐습니다. 지금 인상공사 선수들이 공에 집중하다 보니까 한쪽에 좀 몰렸는데 거기에 정확한 패스가 나가면서 자유투를 얻게 되었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인상공사가 작전 시간을 부르면서 다시 허슬플레이 오늘 선수들이 굉장히 열정이 살아있는데요. 지금도 허슬플레이가 나왔지만 허슬플레이 전에 돌파하는 과정 자체도 굉장히 좋았었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선수들이 기당만 놓고 본다면 현대 모비스 선수들이 조금 더 나아보여요. 그렇습니다. 현대 모비스는 또 지난해 저학년부에서 우승을 했던 팀이거든요. 물론 그 선수들이 고학년부로 올라가긴 했지만 그런 저력이 이번 시즌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신의 개인 능력을 사용을 해가지고 드리블 돌파 그리고 짧은 패스를 통해서 지금 주도권을 잡아가고 있는데요. 그렇죠. 여기에 압박 수비까지 더해지면서 경기 주도권을 잡았다고 볼 수 있고 하지만 그 경기 주도권을 잡은 것과는 달리 득점이 조금 나오진 않고 있고 인상홍사도 나름대로 좋은 경기를 펼치고 있거든요. 허설루 플레이도 보여주고 있고 득점과 비슷했던 근데 아쉽게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서 득점이 되진 않았는데 2승과 2패 중인 팀이라는 걸 생각한다 그러면 지금 전반전 내용은 굉장히 박빙입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기세대로라고 한다면 모비스가 조금 더 기세를 잡아가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렇죠. 인상홍사는 예선 앞에 어제 두 경기에서 3점과 4점을 올렸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득점이 좀 떨어지는 팀인데 그에 비한다 그러면 인상홍사가 굉장히 경기를 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자유투 1구는 실패했고 2구 또한 실패했습니다. 2공은 빠르게 중원에서 파울이 선언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KGC 같은 경우에는 모비스가 라인을 높여놨기 때문에 좀 빠르게 앞에 있는 선수들에게 포스트 플레이를 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모비스의 공으로 경기가 재개가 됐습니다. 중원에서 직접 파고듭니다. 2점 올려놓지만 림을 맞고 나왔습니다. 최민혁이 빠르게 빠르게 치고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모비스가 실패는 하긴 했지만 그런데 KGC 인상홍사 수비가 좀 넓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비틈을 드리블로 파고드는 모습 굉장히 좋았습니다. KGC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드리블을 10분 활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민혁이 피버 플레이 스피무브 뒤에 있는 선수를 봤습니다. 2공 모비스가 따내나요? 모비스 선수도 역시 피버 플레이를 통해서 벗겨냈습니다. 코너 쪽을 직접 파고들고 올려놓습니다. 2점! 그렇게 안 들어가네요. 아쉽습니다. 다시 최민혁입니다. 오늘 KGC 최민혁 선수 날라다니는데요. 아 헬드볼 선언은 되지 않고 다시 모비스의 공이 되겠습니다. 모비스 중원에서 직접 파고둡니다. 올려놓습니다. 2점은 다시 림 다시 리바운드까지 리바운드 다시 따냈습니다. 다시 먼 거리 이것도 들어가진 않네요. 모비스 모비스에게 득점 기회가 자주는 오는데 계속해서 결정력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모비스가 어제 두 경기에서 평균적으로 22점 정도 올렸었거든요. 그렇습니다. 29점과 15점 올렸었는데 오늘 경기는 야투 성공률이 좀 떨어지네요. 운이 따라주지 않는 거죠. 김영우가 공을 소유해내고 옆에 황선우를 봤습니다. 황선우 크로스오버 계속해서 코너를 파고듭니다. 라인 안쪽에 있는 선수를 봤지만 모비스가 소유해냈습니다. 혼전 상황이네요. 모비스 빈 공간을 통해서 앞에 있는 선수를 봤습니다. 빠르게 빠르게 직접 파고들고 두 점은 성공시키지 못했습니다. 모비스 선수들 템포를 조절하고 있는데요. 전반전 남은 시간 17초 정도 남았습니다. 직접 파고들고 레이아업 성공시키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드리블이었는데요. 그렇죠. 드리블 뿐만 아니라 스크린까지 활용하면서 레이플레이로서 돌파를 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모비스 포스트플레이를 진행했습니다. 두 점 올려놓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모비스 전반을 4대1로 마무리 짓는 모비스의 골이었습니다. 그렇죠. 모비스로서는 정말 기분 좋게 전반을 맞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KGC 인상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아쉽지만 전반 내용만 본다면 그래도 현대 모비스가 대당한 연기를 펼쳤습니다. 오히려 드리블 같은 경우에는 KGC가 좀 더 앞선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후반전에 시작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군산입니다. 비타 음료와 기념메달 수령해 가시고요. 음료 배분 2층 매표소에서 게트레이 2박스 물 2박스 아직도 안 가져가신 부단이 있으면 신속하게 음료수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등부는 교육문화에 관해서 별도로 배표할 예정이며 각 부단별로 남문에서는 기념메달과 기타 음료까지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4시에는 전주 KCC 전태풍 송교창 이연민 김민구 선수와 함께하는 원포인트 클리닉과 그리고 원포인트 클리닉과 사인회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반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곳은 다시 군산에 있는 월명 체육관입니다. KGC의 소유를 통해서 후반전이 시작이 되겠는데요. 후반전은 좀 어떤 키워드를 통해서 보면 좋을까요? 이상홍사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에 수비가 공에 좀 집중이 되거든요. 코트를 조금 늦게 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지금은 작전은 좋았거든요. 빠르게 앞쪽으로 포스트 플레이를 들어갔거든요. 그렇죠. 최민영 선수가 드리블이 좋기 때문에 최민기 선수에게 드리브를 맡기고 김민기 선수가 골밑에 잘 잡고 있었는데 의도는 좋았는데 김민기 선수가 패스를 잘 받지 못하면서 실책이 나왔습니다. 그런 플레이 계속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비를 따돌리는 플레이거든요. 두 점 성공시키는 모비스입니다. 아 모비스 현대 모비스가 전반에는 저런 플레이들이 림을 맡고 나왔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드라이기 시작하네요. 결정력을 조금 더 살려서 나온 모비스의 모습인데요. 그렇죠. 먼 거리에서 시도해봤지만 아쉽게 림을 벗어났습니다. 현대 모비스는 전반전 끝나기 직전에 버저비트와 같은 돌파를 성공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화면 보시죠. 느리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백핸드 레이업 성공시키는 모비스입니다. 전반 끝날 때 버저비트와 같았던 드리블 돌파가 결국 후반 리듬을 살려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전반전에는 오히려 KGC가 드리블에서 좀 우세를 보였는데요. 모비스가 후반전에 들어서 드리블도 우리가 가져가겠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엔 지금은 득점 장면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보시죠. 레이업을 살짝 얹어놓습니다.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비스의 득점 장면입니다. 모비스 다시 한번 공을 소유해내면서 코너 쪽에서 파고듭니다. 동료를 받고요. 그 전에 파울이 선언이 됐습니다. 현대 모비스는 5명의 선수들이 모두 고르게 공을 다룰 줄 아는 선수들이고요. 그렇습니다. KGC 인상공사 같은 경우에는 최민혁 선수가 좀 볼을 혼자서 드리블을 하면서 수비를 재짓고 다니는 편입니다. 최민혁 선수가 활동량도 많지만 공을 다루는 것도 굉장히 예쁘게 다루고요. 방금 공도 최민혁 선수가 따냈습니다. 저희가 엔트리를 좀 보자면 모비스에는 신장이 150이 넘는 선수가 4명이 포진이 되어 있는데요. KGC에는 150이 넘는 선수가 단 한 명입니다. 그렇죠. 신장 차이뿐만 아니라 공을 다루는 능력에서도 현대 모비스가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선전에서도 좋은 결과를 어제 경기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고 있고 지금도 앞서 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7점 차 앞서가고 있는 모비스입니다. 후반도 벌써 시작한 지 3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공은 역시 KGC의 중원사령관 최민혁 선수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터치라인 아웃 반대편 코트로 넘어갔네요. 지금 반대편 코트에서는 고학년부 경기에 열리고 있죠. 네. 형들에게 공을 선물했습니다. 다시 KGC의 공 직접 파고듭니다. 두 점 올려놓지만 아쉽게 다시 골밑 온전 상황 헬드볼이 선언이 됐습니다. 손석기 선수는 너무 아깝네요. 그렇습니다. 잘 올려놨는데요. 돌파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요. 저 덕점이 또 이루어졌다면 현대 모비스처럼 또 덕점이 계속 나올 수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분위기를 탈 만한 그런 덕점이 필요했는데 아깝게 빗나갔습니다. 손석기 선수가 자기 진영으로 들어가면서 길을 살리는 동료 선수의 길을 살리는 포즈를 취해봤습니다. 두 점 모비스가 다시 온전 상황 뒤에 동료를 봤습니다. 직접 파고들고 구전에 다스키 카운트가 선언이 됐습니다. 프리스로 한계가 주어지겠는데요. 전반에는 현대 모비스가 저런 플레이들 저런 돌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다시 보시죠. 뒤에 동료를 잘 받고요. 지금 공격 리바운드 이후에 패스를 내줬고 그걸 다시 돌파를 하면서 덕점을 만들었고요. 그렇습니다. 파울까지 얻어서 자유투를 던지는데 전반에는 저런 장면들이 나왔을 때 림을 맞고 나오는 게 더 많았었는데 그렇습니다. 후반 시작한 다음에는 림을 통과하는 게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유준 선수의 자유툰은 아쉽게 성공이 되지 못했고요. 공격권은 그대로 현대 모비스로 이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모비스가 후반전 들어서 공격의 소유권을 많이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코너 쪽에서 직접 파고들면서 하지만 마크가 없는 동료 선수를 봤습니다. 그 전에 트래블링 파울이 선언이 됐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수비가 본인한테 2명 정도가 몰렸고 골 밑에 다 동료가 기회가 좀 찬스가 났었거든요. 드리블보다는 패스를 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드리블하다 드리블링이 나왔습니다. 시야를 좀 더 넓게 봐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황선우 선수 동료 김영우를 봤고요. 김영우가 다시 황선우에게 직접 파고들어서 올려놓습니다. 두 점은 성공시키지 못했습니다. 박재훈이 다시 소유권 가져옵니다. 손석희 이 공은 다시 황선우에게 직접 파고들고 그 전에 파울 프리스로 두 개가 선언이 됐습니다. 지금 KCC 인상공사는 전반에 자유토로서 1점 올렸었거든요. 지금 자유토로 득점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현대 모비스는 또 지금 2분 59초 남겨놓고 10대 1로 앞서고 있으니까 지금 남은 상황 경기 허전을 봤을 땐 승리하고 좀 더 가깝다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선수 교체 3명을 해줬습니다. 조금 더 선수들의 체력을 비축하는 작전일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또 이제 경험도 쌓게 해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첫 번째 프리스로는 성공이 될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성공은 어떻게 될지 들어갔습니다. 깔끔하게 클린샷. 자유토로 라인보다 조금 더 앞에서 던질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자유토로 라인이 정확하게 성인들과 똑같은 라인에서 던져서 득점을 해줬습니다. 벌써부터 저렇게 연습을 하면 성인이 되서도 깔끔하겠죠. 그렇죠. 모비스 직접 파고들고 역시 마크가 없는 동료 선수를 봤습니다. 패스플레이 아름답게 펼치고 있는 모비스입니다. 센터 쪽에서 직접 파고들고 그 전에 파울이 선언이 됐습니다. 후반전 들어서 자유토가 굉장히 많이 주어지는데요. 그렇죠. 지금 인상공사 수비가 굉장히 좁고 그 사이를 모비스 선수들이 잘 파고들어가고 있거든요. 스펙과 드리블을 활용해서 잘 파고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그런데 KGG 인상공사 손에 걸리면서 파울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드리블 패스플레이를 막으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오는 파울일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골 밑에서 가까이에서 슛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골파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슛을 주지 않기 위해서 파울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또 KGG 인상공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또 작전신화를 요청을 했습니다. 선수들에게 휴식을 주고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동료를 좀 해주시는 걸 볼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지금 KGG 인상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 선수들이 경험을 쌓고 이렇게 쌓고 조직렬을 다 가져 나간다 그러면 나중에 고학년에 됐을 때 좋은 성적을 그들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에게 지금 승패보다는 경험 차원 그리고 또 경기를 지금은 지고 있지만 승패보다는 또 경기 마무리를 잘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도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앞으로 길이 창창한 저학년 선수들이고요. 그렇죠. 이 선수들에게 필요한 건 전광판에 있는 저 점수 8점 차이로 지고 있다 그것보다 지금 2대2다 아니면 0대0이다 지금부터 시작한다 그런 마음으로 경기하면 돼요. 의지입니다. 그렇죠. 자유투는 성공이 됐습니다. 차민준 선수의 자유투였는데요. 이 군은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2구 결과 지켜보시죠. 2구는 성공이 되지 못했습니다. 한 점만을 추가하는 차민준입니다. 다시 얻을 플레이 보여주는 최민혁인데요. 모비스가 계속해서 공격권을 가져가고 센터 쪽에서 골 밑에 있는 동료 선수를 봤습니다. 백핸드 레이업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소유권 가져왔습니다. 레이업 얹어놓습니다. 두 점 지금도 공격 리바운드를 잘 잡아줬기 때문에 격정으로 마무리된 거죠. 네, 최민혁 선수 마지막까지 넘어지면서 공의 소유권을 다시 내줬습니다. 차민준이 그대로 올려놓습니다. 아쉽게도 최민혁 선수가 소유권을 굉장히 많이 가져오네요. 활동량이 많다는 거겠죠? 그렇죠. 차민혁 아쉽게 림을 맞고 나오면서 KGC 마지막 공격 마지막 공격 지금 경기 시간이 조금 남아있죠? 그렇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군요. 지금 옆에 코트는 경기가 끝났기 때문에 착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형들이랑 동생들을 착각했습니다. 최민혁이 다시 한 번 중원에서 패스길을 받습니다. 그 전에 수비자 파울입니다. 아, 최민혁 선수 무릎을 잡고 넘어지는데요. 다치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아직 강경기가 더 남아있고 이런 대회에서 다치면 부모님들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지켜보시는 부모님의 마음은 더 아프죠.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 최민혁 선수가 부딪힘에서 코트에 타박상을 입은 것 같은 모습인데요. 다시 KGC가 공격을 이어가겠습니다. 코너 쪽에서 센터 쪽에 있는 동료 선수를 받습니다. 올려놓습니다. 황선우가 다시 최민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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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페이크 다시 골밑에서 혼전 상황 모비스가 앞쪽에 있는 선수에게 호스트 플레이 올려놓을까요? 어느새 최민혁이 수비자 진영까지 들어가있네요. 황선우가 그전에 파울이 선언이 됐습니다. 지금 KGC 인상공사는 자위트로만 2점 올렸거든요. 경기 끝나기 전에 야투 하나 성공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경험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강팀 모비스를 상대로 패스 플레이 그리고 속공을 통한 야투 성공을 한 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앞선 두 경기 KGC 인상공사는 앞선 두 경기보다는 실점을 좀 줄였거든요. 그렇습니다. 앞선 두 경기에서는 17.5점을 평균적으로 내줬었는데 지금 13점밖에 내주지 않았는데 야투 하나만 더 성공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밑거름이 돼서 성장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올려놓습니다. 2점! 아쉽네요. 야투가 그 야투가 계속 멀어집니다. 모비스는 모비스도 성공시키지 못했습니다. 주민혁 선수 야투의 성공을 바라면서 앞에 포스트 플레이 하지만 파쳐준 선수 없고 이대로 경기가 끝났습니다. KGC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전반전 끝날 때 약간 야투가 불안해서 고전했지만 후반 들어와서 야투 성공률 특히 돌파를 통해서 득점을 많이 만들면서 성질을 가져갔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3연승을 달리고 있거든요. 결선 토너부터 진출 가능성이 좀 높아졌고 KGC 인상무산 3패를 당했기 때문에 이제는 예선 탈락할 것 같은데 남아있는 경기에서 좀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너가우 스테이지를 조금씩 준비해나가는 게 낫겠고요. KGC 같은 경우에는 너가우 스테이지가 조금은 멀어졌지만 남은 선수들의 기량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경험을 쌓는 플레이를 해야겠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이제 송희준 선수를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모비스의 송희준 선수 오늘 좋은 플레이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누구 한 명이 오이전하지 않고 모든 선수들이 다 고르게 득점을 해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중에서도 이 선수가 얘기 인터뷰를 해보면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송희준 선수 저희가 한번 만나볼 텐데요. 저희 중계석으로 송희준 선수가 오고 있습니다. 송희준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현대모비스의 송희준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송희준 선수 카메라는 이쪽에 있습니다. 오늘 경기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처음에 선수들이 기선제압을 해나가면서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선수들끼리 어떤 얘기를 나눴나요? 지금 지면 지금 지면 본선에 모두 못 올라간다고 마음먹고 열심히 하죠. 아 본선에 못 올라간다고 마음먹고 벌써 본선을 바라보고 있었군요. 네. 그럼 이번 대회에 있어서 최종 목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승이요. 아 우승이요. 정말 일체의 망설임도 없이 말하는 송희준 선수인데 그러면은 오늘 많은 가족들 또 친구들이 응원을 해주고 있을 텐데 카메라 앞에 선 김에 우리 가족들에게 한 말씀 하시죠. 네 괜찮습니다.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좀 부끄럽나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잠시 뒤에 넘기는 걸로 하고요. 우리 모비스 선수들이 뒤에 함께 있는데 제가 모비스 하면 화이팅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모비스 화이팅! 네 지금까지 현대모비스의 송희준 선수 만나봤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저는 여태까지 현대모비스의 송희준 선수 만나봤고요. 저희는 다음 경기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월명 체육관입니다. 여기에서 경기장 중앙에 섰습니다. 경기